5월 둘째 주 엠카운트다운 조용필드의 포밍잉 과연 1위의 트로피우 중공은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친구들과 먼저 고마운 판매 점수입니다 네 다음은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1호상부 연연별 선호들 점수입니다 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글로벌 음박팬 투표 점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특표 점수를 확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네 포니니 축하드립니다 포니니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안타깝게도 현아씨가 함께하지 못하셨는데요 소감 부탁드릴게요 포니니에서 투표해준 우리 현아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투표해준 포니아도 너무 고맙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홍신성 회장님 박사장님 노후우 사장님 용훈 삼촌 영찬오빠 중공오빠 네 다 감사드리고 레이카 식구들 그리고 우리 스타일리스턴들 너무 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포밍잉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니아 포니아 사랑하구요 저희 부모님 사랑하구요 우리 멤버들 사랑하구요 네 아무튼 다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1위를 차지한 포밍잉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1위가 정해졌다고 해서 절대 채널을 돌리시면 안됩니다 네 엠카가 끝난 7시 30분부터 엠넷 최초의 뮤직드라마 몬스타를 미리 볼 수 있는 스페셜 프로그램 내 안의 스타 몬스타가 반송되는데요 연기돌로 변신한 용준영씨의 모습을 최초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기하는 용준영씨에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17일 첫방송을 앞둔 뮤직드라마 몬스타를 100배 즐기고 싶다면 잠시 후 버젼들 내 안의 스타 몬스타를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월드 넘버원 K-POP 셔츠쇼 엠카운트다운 함께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이거 참! 이거 고마워요 이렇게 티 똑같이 광리와 Peace 감사드립니다 이거SQL על100 감사합니다 지루하기만 하던 내 아름다운 하루에 딱 고쳐버리고만요 예언한 너에게 목소리로 들리나요 진실이란 말이에요 날 보는 글빛이 싫어요 방귀 속에서 깊이 말 돌리지 말고 맨돌지만 말고 좀 거리지 말고 What's your name oh what's your na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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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아니고 마찬가지로 드러내요 이리워요 세상이에요 다는 것은 아니에요 술에 잔다면서 이리워요 이리워요 에이 네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시간 쫓아줘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